비록 5대 꼬냑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6대 꼬냑을 선정한다면 속할 수 있는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알아보자고요 시크한 무광 블랙의 바틀만큼 남성적인 맛을 선사하는 곳으로 유명한 오늘의 드링크 오타드 엑소 입문용 꼬냑으로 시작하기에 좋다는 평가를 받던 이 꼬냑은 무난하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꼬냑의 숙성미를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향과 맛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균형이 잘 잡혀있고 증류한 새 술을 리무진산 새 오크통에서 1년동안 숙성시킨 뒤 나머지 기간을 다른 통에서 숙성시켜 남성적인 풍부한 향이 특징인 오타드 엑소 물론 오타드 엑소를 입문용으로 생각하던 때와 지금의 가격 차이는 비교할 수 없게 되면서 이 가격에 굳이? 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드링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